맞습니다. 세탁세대인데 하나에 2,500원이고요. 3개 사면 1개가 무료고 4개가 온다는 거죠. 배송비도 무료고 세탁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, 설마. 굉장히 싼 건 맞는데 티몬이고요. 티몬 아이디가 있으면 가능한데 3개 사면 1개가 무료고 4개까지만 합포장 되니까 택배비도 무료고 신규 출시 이벤트라 그러는데 프랑스 기술력 뭐 이렇게 써있는데 국산 제품인 걸로 보여지고요. 뭐 테스트를 했다는데 네, 세제니까 모르겠네요. 일단 너무 싸고 너무 싸죠? 제조사가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업체고 국내 제품이네요. 수입 제품인 것처럼 규모하게 내용을 하는 게 굉장히 많죠. 2,500원에 배송비도 무료이면 거저인데 7,500원이면 4개를 살 수가 있고요. 다른 거 하나 사는 가격이죠. 네, 괜히 잘못 샀다가 절대 저놈한테 혼나지 말고 물어보고 사는 걸로 링크는 제목 아래 더욱이 남겨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